자 파프리카를 땄습니다 처음 열린 제일 큰 파프리카 이걸 왜 땄냐면 보세요 짠 으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좀 물러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잘랐거든요 짠 이렇게 잘라서 버리고 정말 깨끗해요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뻐라 바르지 말고 초점이 안나간지 모르겠네 올려보자 우와 백포 아유 짠 자른 부분이 좀 노래진다 이걸 더 잘라야겠다 자 먹어봐 확실히 전의 것보다 물이 많아 아삭아삭하고 약간 단맛도 있어 전보다 엄마 선풍기 켰다 전에 작은 건 좀 더 단단한 느낌이었는데 먹어볼래? 이거 조금만 조각 먹어봐 여기 엄마 손에 있는 거 맛있어 맛있어요 바로 딴 파프리카를 딱 속에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그래요 엄마다 먹어봅시다 음 물이 나와서 맛있다 그치? 음 음 음 음 음 음 물이 많은데 또 단단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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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 맞고 햇빛 맞고 음 음 되게 많이 컸어요 감사합니다 음 음 음 너네끼리 잔거지 그럼 우리 새벽에 우리 같이 오빠랑 잤나? 예이 음 음 이거 더 먹을래? 파프리카 이거 마지막 조각이야 좋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파프리카 또 잘 자라라 안녕 안녕 través 까먹다